MBC 경남은 새해를 맞아서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을 초청해서 새해 역점 사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진 통영시장을 모시고 새해 통영시장의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5년 통영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금년 통영시장 재반의 통영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야말로 열리는 세계 무대에서 앞서가는 그런 시정으로 새해 설계를 꾸려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통영은 조선과 관광과 수산이 새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새 축을 다 국제무대에 올려놓아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정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통영시 하면 수산물 1번지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같은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수산이 부진했던 게 너무 남약을 해가지고 의자원이 좀 고갈됐거나 또는 수질의 악화를 우리가 방지를 못한 이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산 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이런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키우면서 잡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둘째는 이 수질을 통영은 청정에 의해서 나는 수산물이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질 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이렇게 유지 관리할 생각이고 세 번째는 시장도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제 시장에서 통영 수산물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미국과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축인 관광 관련한 질문인데요. 케이블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보관은 있으신가요? 네, 작년의 세월호 사건으로 전체적인 국내의 관광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만 통영은 그래도 그런대로 평년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광객이 작년 10월로서 800만을 육박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루지, 골프장 이런 것들이 금년에 완공됩니다. 다시 내년에는 또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만 내년에 우리 고급 호텔이 이렇게 완공이 됨으로써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이 확충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관광 수요도, 시장도 국내 시장을 넘어서 중국 관광객을 대폭적으로 유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통영시는 현재 거제하고 고성 두 자치단체와 각각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형 시설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공공 영종물들은 사실은 이게 광력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행정도 효율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 시설을 이걸 확장하고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고성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고성의 쓰레기를 통영으로 가지고 와서 태우는 이런 쪽으로 하면 국가 예산도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행정도 효율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장사 시설, 화장트 말이죠. 장사 시설도 통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거제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방향으로 거제시와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본받을 만한 사례네요. 아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동안의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통영음악제 좀 여쭤보죠. 국제행사가 이미 됐으니까요. 올해 주제 또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인가요. 한 열흘 동안 통영 일원에서 금년에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가 되는데 금년에는 부하이아스, 여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바젤 오케스트라, 조할스부르크 오케스트라 이런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현대음악과 클래식 음악이 공존하는 이런 형태의 음악제를 저희가 개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통영국제음악제가 작년에 우리가 통영국제음악당의 관장을 독일 분을 하나 모셔와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스쿨 콘서트라 해가지고 유명 연주자들이 본 연주를 하기 전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레슨용 어떤 그런 연주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TFO,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홍콩,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금년 4월부터 순회 해외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홍콩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각각 30, 40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구성되는 국제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서 아마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